안린아 아니냐 쟤? 윤성아 뒤에 온몸에 문신이 있는데 쟤? 어? 그치? 온몸 문신한 분인데 지금 술집 테라스에서 소주를 먹고 있거든요? 카메라 좀 내려보자 안녕하세요 본적 있나? 네? 우리 본적 있나? 저 최근에 두 번이나 나왔는데 안린아 맞죠? 맞아요 맞잖아! 오빠가 넌 줄 알아봤거든? 거짓말 안린아 아니냐 쟤? 그치? 그치? 아니 왜냐면 우리 직원이 너가 노란 머리였다네 그래서 헷갈린거지? 리나야 오늘 혹시 남자친구 있니? 저 없어요 그럼 오빠 연락처 좀 물어봤대? 아 네네네 왜냐면 몇 번을 너한테 도움을 하는데 오빠가 해준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때도 연락처 물어보지 않았나? 안 물어봤어요 오빠가 좀 비싸 야 금세 뭐 늘었니? 아니 살 뻔니까 더 빠져가지고 오! 오 그러네 이거 뭐였지? 네 개 이거 처음 보여준거야 그러니까 나 이거 처음 보네 만져봐도 돼? 아니 안돼 위험해 오 안돼 안돼 등 처음 볼거에요 등 안보여졌어 나방여자인데 나방여자? 이제 날아가려고 어 그렇게 줄 나오면 안되지 어 나방여자인데 날아가기 위험 비상 네 비상 남씨가 없어서 요즘에 좀 외로워요? 원래 외로운데요? 뽀뽀 안 해본지 오래됐지 네 원래 스킨십을 안 좋아해서 그래? 네 많이 안 좋아하네? 팔꿈치 진짜 많이 안 좋아하네 기겁했다 좀 이따 오빠 사줄게 많이 시켜먹어 근데 오빠 사줄테니까 많이 먹어 오빠 누구랑 얘기하실까 그래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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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 뽀뽀에 가요 해봐 진짜요? 어? 하하 혀가 정말 길다 어디서 언제까지 먹을거니? 모르겠어요 그럼 오빠가 문자로 남겨주시면 그래 오빠가 계산해줄게 먹어 안되서요 다음 비싼거 더 먹게 그래그래 안녕 어? 안녕 너는 혹시 가슴사이즈가 몇컵이니? 저 70위요 그럼 뭐야 D컵이야? 네 에이씨 말도 안 돼 들어가고 있어 가자 가자